Q. 랭킹 쇼 재미있는 주대를 소개하고 여러분들께서 투표하는 현아의 랭킹 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저도 엄청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주대들을 많이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가멸라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궁극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궁극폼이란 가멸라이더 시리즈에서 주인공이 최종폼보다 더 강하고 극장판 전용으로 등장하는 최고의 강화폼입니다. 과연 어떤 궁극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최고로 느껴지셨는지 다섯 가지 소개를 듣고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궁극폼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멸라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궁극폼 첫 번째입니다. 가멸라이더 오즈 극장판에 나왔던 궁극폼 타자도르 콤보 히터니티입니다. 타자도르 콤보가 진화한 모습이며 슈퍼 타도바 콤보에 뒤를 잇는 오즈의 새로운 궁극폼이며 타자도르 콤보를 능가하는 전투 능력을 가진 강화폼입니다. 앙크와 에이지의 의지에 호응해 타자도르 콤보의 코어 메달이 이터니티 코어 메달로 바뀌어 불꽃과 함께 거대한 뇌와 공작의 날개가 형성되어 변신하게 됩니다. 이터니티 코어 메달의 스킨에 발동하는 이터니티 넌스 드롭은 거대한 공작 날개의 이펙트와 불꽃으로 뇌의 발톱 형태로 변형하여 적에게 돌격하여 격파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불사조를 모티브로 죽었어도 다시 부활해 영원의 시간을 사는 궁극폼 타자도르 콤보 이터니티가 첫 번째 후보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티셔츠 되게 특이하네 굉장히 동전 육수가 생각나네 아니 저는 이 분이 브릿지도 되게 예쁘게 넣으셨길래 조금 나온 지 오래된 건가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된 거예요? 두 사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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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가요? 아니 이게 저장식을 찍을 때 아니 조금 실망스럽다 사실 멋있는 느낌이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뭐지 헬멧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라리 그냥 아싹 빨간색으로 하지 왜 무지개 색깔로 했을까 아싹에 칼이 된 거고 아 있어요? 아 저는 이게 나온 거 같아요. 저 무지개 색깔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서 조금 촌스럽다 10주년 때 책으로 만든 건데 네 6천 원 있었어요. 왜냐면 주기 시작부터 축구 이거 네? 그.. 아카? 개인 거예요? 영혼이랑 동생은? 나 살펴보네 아 그래서 아까 이렇게 튀어나왔었구나 헐 저 팬서버스인데 10주년 만에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 좋은 거지 아 진짜 다음 갈게요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궁극 봄 두 번째입니다 가면라이더 위자드 극장판에 나오는 궁극 봄 인피니티 드래곤입니다 극장판 전용 위자드링인 피니쉬 스트라이크링을 사용해 발동하는 궁극 봄입니다 올 드래곤과는 달리 인피니티 스타일의 드래곤 스컬을 제외하고 드래곤 테일, 드래곤 윙, 드래곤 헤이클로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필살기는 인피니티 엔드는 오른 다리 부분에 드래곤 스컬을 장착하여 적에게 강력한 픽을 날린 후 전신에 드림화하여 박살내는 필살기입니다 위자드 가이무 콜라보 극장판에선 피니쉬 스트라이크링을 사용했을 때 마력이 넘쳐나 가슴에 드래곤 스컬을 장착하게 되고 전신이 골드로 물들이는 인피니티 드래곤 골드 폼으로 변하게 됐는데 팬들의 평가는 그야말로 최악 원래 은색 컬러링인데 억지로 황금색을 뒤집어 써서 색매치가 언밸런스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최후 최강 스타일로 마력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궁극 봄 인피니티 드래곤이 두 번째 후보입니다 어? 저는 멋있는데요? 드래곤 같은데? 어? 저도 좋은데요? 네 황제드라이크 아 배포모드? 아니 저 개인적으로 제가 드래곤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는 거기 파스타즈를 좋아하는 건가요? 어? 저 좋아해요? 아니 저는 그동안 막 벌레 나오고 사슴 벌레 훨씬 나요 쌍티가 안 나요 어 근데 저 봤던 것 중에 진짜 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좋은데요? 이게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최악의 디자인에도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잘생겼다 멋있다 아 아 색깔이 좀 그렇긴 하다 아 그러네 근데 좀 별로네요 아니 그리고 색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게 저 은색일 때 파란색이 이렇게는 예쁜데 금색이 파란색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색은 그냥? 어 실패 그 왜 아이언맨 같은 기술이 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듯 아 아 아 지우고 싶은데 그쵸 감열라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궁극봄 세 번째입니다 감열라이더 빌드 극장판에 나오는 궁극봄 크로즈 빌드입니다 피류 생후가 빌드 드라이버와 크로즈 빌드 캔을 이용해 반중 유유가를 끌어들여 변신한 기적의 폼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아 블러드에게 밀렸지만 이내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서 블러드와 공망을 주고받으며 호각으로 싸우다 비행이 가능하며 황금색과 백은색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중 나선으로 상대를 구속한 채 라이더 킥을 날리는 러그인 히스 피니쉬로 블러드를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싸우는 크로즈 빌드가 세 번째 후보입니다 이거는 너가 기억력이 좋다면 한 번 본 적 있어 아 아 아 잘 기억났어요 토끼 어? 기억이 좋은데 아하하하하 아니 쟤 잘생겼다고 근데 아 쟤 2차 같아 아니 쟤가 이상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아마 그때 변신하지 말고 그냥 맨홀골로 싸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니 그 너무 둘을 너무 진짜 반으로 섞어놨다 아 그게 컨셉이었는데 아 아 너무 반으로 섞어놨다 이게 낫다 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 페이스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 되어서 약간 우체국이 아닌 동주님 어 아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약간 브로맨스 같은 분이 아 둘이요? 어 괜찮다 네 더 브로맨스 좋아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시도해 하하하하하하 가멸라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궁극폼 네번째입니다 가멸라이더 지호 극장판에 나오는 궁극폼 오마폼입니다 지호의 진화체인 오마지호의 힘을 빌려와 세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소고의 마음에서 탄생한 것으로 오마지호의 전력과 능력을 흡수한 최강이자 최고의 마왕입니다 가멸라이더 최고의 제왕답게 라이더를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을 조작하기도 하고 손짓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공격과 방어하는 힘도 가졌습니다 킹타임 브레이크라는 기술로 모든 라이더와 함께 적에게 라이더킥을 날리는 필살기를 사용하는 위험을 보여줬는데요 지공을 뛰어넘어 오마지호의 힘을 이어받은 최강의 제왕 오마폼이 네번째 후보입니다 아 마왕 마왕폼 오 예뻐 오 오 오 이거 디지몬 변신 아닌가요? 오 디지몬 변신 아닌가요 방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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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오 첫 느낌은 이 오 지금까지 온 모든 시리즈를 합쳐서 죄다! 어떻게 가 미쳤어? 아니 저는 마왕이라고 해서 검정색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 마왕 배송되고 이거 보여줄게. 진짜 마왕.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드라마 마지막. 오, 연출 멋있어요. 그로토킥. 사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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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탈. 오, 마이, 오. 이게 훨씬 움직임인데요? 진짜? 지금 싸우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나쁜 애들은 싸우는 거예요? 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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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10주 정도 안 가고. 네. 와... 아니 이거 너무 멋있는데? 나는 이걸 좋아해요. 이런 시원시원한 액션 저 너무 취향이에요. 모든 카메라에 시리즈 나온 건데 맞아주는 애들이 각각 시리즈마다 체중 봤어요. 진짜요? 대박. 그... 한 대만 붙여놓고 죽었어. 대박이다. 봐봐요. 마왕이면 마왕스러운 블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블랙. 그럼 어쨌든... 지금 봐야 될 건 얘가 아니라 노란 얘인 거죠? 아, 지금. 아, 지금. 7번. 7번. 하. 감열라이더 시리즈 중 최고의 궁극폼 다섯 번째입니다. 감열라이더 제로원 극장판에 나오는 궁극폼 헬라이징 호퍼입니다. 싱크넷의 리더인 에스가 전 인류를 데이터화 시키기 위해 만든 헬라이즈 프로그라이즈 킬을 사용해 변신한 모습입니다. 체계를 줄이는 열쇠라고도 불리며 낙원의 반대인 지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루토 역의 타카하시 호미야가 너무 고통스럽게 잘 연기해서 임팩트가 크게 남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아루토는 비명을 질렀고 아작난팔이 살 뭉치는 소리와 함께 이성을 잃은 모습 때문에 등장 시간은 길지 않지만 관객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위험을 주며 지옥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보여준 헬라이징 호퍼가 다섯 번째 후보입니다. 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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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작곡한 거 작곡 기술 기술이 원래 작곡이에요? 아 근데 얘는 안 좋아해요. 생명을 깎아가면서 써놨어요. 가이네 가이네. 아 뭔가 소름 돋았어요 보는데. 정말 좋아. 메뚜기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 난 저게 뭔가 있어. 엄마 변신할 때 깔리면서 말들도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네. 지옥이랑 지옥의 관세가 있지. 아 진짜요? 근데 지옥이랑 메뚜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연기는 어때? 연기는 무슨 소음 돋았어요. 우리나라 쓰라면 물거리야 돼. 얘네들이 하면 물거리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알던 사람 누구야? 그 지아님 아니에요? 지아님. 그거 보고 나. 아 네. 아까 이지 나왔잖아. 그거 보고 나. revION 5. 근데 여기보니까 진짜 닮았다. 5. merit관AC정 최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공급품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비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래곤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저 사실 그 오마폼이 극장판이 아닌 폼이었으면 개인적으로 그 오마폼이 제일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극장판이기 때문에 저는 드래곤 폼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하니까요 투표창에 잘 남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